이제 마늘하고 양파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올해는 양파가 부족하지 않겠어요. 작년에는 양파가 좀 위의 밭에 다 했더니 저 위의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와서 해구질을 하고 저 원수들 Y기업의 하수인들이 와서 다 망쳐놨으니까 다 뽑아버리고 옥수수도 짓밟아버리고 근데 이제 올해는 아랫밭에 다 했더니 멀쩡하네요. 아유 새끼염소도 그냥 애미 맨날 애미만 저렇게 따라다니고 애미 옆에서 자다가 또 점 먹다가 풀 뜯어먹는 친용 하다가 그렇게 지금 새끼 낳을 때가 된 염소들이 몇이 있는데 아무 기척이 없네요. 새끼들이 또 나면은 봄철인지 어린 놈들이 뛰어다니면 참 볼 만한데 아 이놈 이제 일어났네요.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아